촬영은 아직 열려지 않아요 아 interference 빼뜨리빠리빠리 가위부터 가위부터 야채Indienst 불닭마다 아쉬워드 불닭마다 파기맛 계란물 너무 맛있어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원래 치즈가 정말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1시간 정도가 더 좋아요 치즈가 아주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계란 바삭하고 쫄깃쫄깃! 짠! 매콤하고 쫄깃쫄깃! 마요네즈 재킹에 불닭볶음면은 엄청 쫄깃하고 맛있어요 초콜릿 허어억 고춧가루 바삭바삭 이제 밥을 먹기 좋은 거 같아요 또 밥을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오늘의 매운 게 더 불러요 오늘은 고추냉이의 소스를 찍어주세요 오늘은 고추냉이의 소스 마지막으로 후추냉이의 소스 오늘은 고추냉이는 소스를 먹으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추냉이를 영상으로 만들더라구요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